충남 지역에 살던 태국 출신 여성이 같은 나라에서 온 부부의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학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. 41살 A 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동포인 B 씨 부부의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위탁양육하면서 수차례 폭행했고 지난 6월에는 폭행을 당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머리를 부딪혀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A 씨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.